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단체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마포구지회는 한 해의 사업을 총정리하는 2016년 사업실적평가보고대회 및 우수조직원 표창을 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K터틀에서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마포구지회 사업실적평가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단체인데요.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실적평가대회는 마포구청장, 마포구의회의장,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마포구지회 회장 및 회원들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사업실적 경과를 보고한 뒤 총재표창, 자유평화상 자유장 금장표창을 비롯해 서울시장표창, 구청장표창 등 우수조직원들에 대한 표창으로 한 해 간 힘써온 회원들의 노고를 함께 격려했습니다. 이후 송여선 마포구지회장 대회사, 박홍선 마포구청장 격려사, 한일용 마포구의회 의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고 우리의 결의 낭도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 마포구지회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욱 빛날 새해 행보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